오늘 본문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종들은 오늘날의 직장인들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아마도 직장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는 시간을 빼고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몸담는 이 직장에서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를 직장생활을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의 대부분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때문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장식하는 많은 부분이 직장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수많은 데모와 파업 그리고 충돌이 바로 직장 때문에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의 노예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노예들의 실상은 참으로 처참하였습니다. 인격적인 대우는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가축과 같이 살아있는 상품으로 취급당했습니다. 만약 종이 주인에게 불복종하면 채찍질을 당하였고 심한 경우는 십자가에 달렸으며 맹수에게 던져져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설을 쓰고 있을 무렵에 로마에서 원로원 한 사람이 노예에게 피살당하였는데 그 형벌로서 그의 노예 400명이 한꺼번에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죄악상에 어찌 기독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이 세운 교회 중 에베소, 빌립보, 꼴로세, 고린도 교회에는 상당수의 노예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의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에서 노예에 대한 이런 특별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가 바클레이에 의하면 당시 로마 제국에는 6천만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은 노예였고 물론 가정에서 부리는 가정부나 일꾼도 노예였고 노동자도 노예였으며 재미있는 것은 의사도 노예였습니다. 요즘은 의사가 아주 존경받는 직업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의사도 노예였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교사나 교수도 당시에는 노예계급이었고 행정가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제기하거나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도 야만인이 아닌 헬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기구였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생명 없는 로봇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에게는 인격이나 인권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노예는 동물과 같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때려도 괜찮고 감금하거나 화형을 시켜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노예가 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전쟁 포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고 살아남은 자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서 노예가 된 사람 가운데는 의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편지를 쓰고 재산을 관리하는 비서도 있고 목숨을 바쳐 상전과 구경꾼들을 즐겁게 하는 검투사도 있었습니다. 둘째 죄수들이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빚을 못 갚아서 몸이 팔려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단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물건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따라서 노예가 도망을 치면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도망자 중에 살려주는 경우는 이마의 도망자라는 의미로 당시 로마 단어에 f라는 낙인을 찍어서 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평생 노예의 낙인을 이마에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는 노예들 가운데는 적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독교인 노예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섬김의 생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정의에 의해 종이나 노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적용할 이 말씀은 바로 기독교인의 직장 윤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피고용자로서 남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직장 생활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과 상전의 관계, 즉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복문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의롭다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의를 따라 사는 자가 됩니다. 의로운 삶이란 바른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성도는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따라 살게 되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순복하며 살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머리댐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같이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과 주인, 즉 오늘날로 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고린도나 에베소와 같은 거대 도시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세워진 교회에는 종들도 있었고 상전들도 있었습니다. 골로세 교회의 빌레모는 상전이었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대 교회에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으며 노예를 소유한 상전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초기에는 노예들의 인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많은 노예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영향이 로마에 퍼져나가면서 노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 교회의 시대인 1세기에 이르러서는 노예들은 부분적인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평생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노예들은 나이 30이 되기 전에 약 50%가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의 소유로 남아있을지라도 그는 다른 노예를 둘 수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소유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축적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유를 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노예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기도 했기에 외모로만 보아서는 노예와 자유인을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기도 했습니다. 노예는 세일즈맨이 될 수도 있었고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예들은 자신들의 주인과 따로 자신의 거처에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 자들로 인하여 세상의 노예 제도가 점점 개선되어지고 변화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에 노예를 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을 존중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이 권면을 먼저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적용시켰었고 다음에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적용시켜 말했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용하신 질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 구조가 불합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전락시켜 비참하게 만드는 제도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어디나 존재했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한거하며 개선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도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제도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악된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죄악과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런 부조리가 없는 완전한 낙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사회 구조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고 주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하며 종은 상전을 주님을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하며 주인은 종에게 주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 합니다. 그것을 잘하려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관계, 가족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종관계, 즉 노사관계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도 잘하였고 전 애국을 관장하는 총리 생활도 잘하였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인마 노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일군으로 살아야 합니다. 서로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며 서로를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오.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둘째, 성도는 윗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문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말은 헬라오로 후파쿠오입니다. 후프는 아래란 뜻이고 아쿠오는 듣는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경청하여 듣고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사를 받드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복문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사나 고용주가 맡겨준 일에 대해 눈가림으로 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열심히 하지만 안 보면 안 하는 식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문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벌이니까 억지로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하듯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에서 고용인이 되어 일을 하지만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을 좋게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남을 좋게 함이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직장생활을 위해 5절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면 보람이 있고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는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유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윗사람을 두신 섭리를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작은 소자를 대할 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물며 상전을 예수님 섬기듯이 하라고 하시는데 직장생활에서의 상전을 예수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상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장생활하면서 바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을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성질 죽이고 고분고분 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과 내가 모든 윗사람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기쁨으로 일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을 마지막 심판대에 평가하시는 주님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기쁨으로 하고 돈도 벌고 천국에서 상급까지 받고 하니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기왕이면 말씀대로 직장생활하여 매순간이 예수님을 섬긴 기록이 되어 영원한 천국의 상급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서 직장생활하는 일도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업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교회 일, 주의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을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곧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생업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생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듯이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믿는 성도는 언제나 맡은 일을 잘 해내야 합니다. 반대로 믿는 성도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 무성의하고 나태한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서 보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가 속해 있는 곳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고 그릇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다섯 달란트 맡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더 유능할 수도 있습니다.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많든 적든 간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언제나 믿을만하고 사랑할 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없고 특수한 기술이 없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용이 없고 믿을만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였지만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일하든지 총애를 받게 되었고 승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총무로 승진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셋째, 주인되는 상전은 종업원들을 위협하지 말고 진실과 공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문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비라 했습니다.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지위를 이용한 공가를 그치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나는 종이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무신론자인 친구와 함께 있는 맹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내 명령에 순종하겠소? 맹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 순종뿐이겠습니까? 평생 선생님의 충실한 노예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코는 무신론자인 친구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면 평생 노예가 되겠노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자네는 밝은 눈과 명석한 두뇌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가? 그제서야 그 친구는 프란시스코의 말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이든 종이든 회사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모두에게 세상을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과 주인과 사장과 주관하는 자들은 그 위치에서 종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숙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더더욱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모든 위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사람의 크기는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될 자를 원하시지 참모될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많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전이 많은 교회는 누가 더 대접을 많이 받느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많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주님을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의 발을 씻기듯이 먼저 섬기는 자를 찾으십니다. 과연 누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이 섬김의 도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종 섬기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